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 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세마일금고와 단위 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은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과 같은 예금 압류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이들 금융조합을 재산 은닉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도내는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여억 원을 압류 조치했고 납부 동료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안 내고 버티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가택수색, 재산 압류 등 강력히 처분할 것이고 대신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연계, 사회복지 지원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